아 키가 많아가지고 어? 너 문 안 닫았어? 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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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탈출해도 되냐? 뭔데? 슬링 나왔어 이보! 환상에 따라오세요 와 뭐야 상상에서 슬링 나왔어 텐션 떡상인 너 오 쉣! 뭐야! 존나 망했어 이거 왜 안 먹어줘 어떻게 슬링이 나오냐? 신기한데 슬링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응 잘 나와 아깝다 가자 이제 그린으로 열렸냐? 안 열린다 어? 너 죽어 있는데? 야 죽어 있잖아 죽어 어? 어? 야 열렸네 있네 안에 있어 안에? 열려 있잖아 문 안에 들어가 있지 어 안에 있어 너네 뭐 안 먹었지 아무것도 저 슬링이요 아니 먹는 소리 안 냈잖아 먹는 소리 안 냈잖아 너네 응 티란 소리 있잖아 여기 그린 안에 어떡할래? 잡아야지 몇 명 있으려나? 몰라 샘 잡고 가자 어? 어? 나 어디서 돼? 아크포? 말을 해 아크포? 뭐야 나 왜 마이 꺼져 안 나왔는데 안 나왔다 총소리 뭐야? 그냥 쥐같쥐하게 쏜거야 어 쫄려가지고 어 저거 이거 왼쪽 방 안에 있거든 어 왼쪽 방 안에 창고 쏜거 같은데 창고는 왜 쏘냐 문 열어볼까? 조심해라 용사한다 야 D 정확함 쏘는데? DBC? 어 설마 쟤 낯선건가? 절망? 핵이라서 모르겠는데 근데 핵인데 저렇게 쫄려? 위치핵인데 여러 명이다 빠질까? 어떡할까 잡아서 우리에게 빠진다라는 상탠진 없어 내 생각이 그냥 핵이라기보단 어차피 들어오는 길 하나 있으니까 그쪽이 계속 들어오는 걸 수도 있긴 한데 뭐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뭐 어쩌냐 그렇게 하루종일 있을 순 없잖아 어 어떻게 잡느냐 블랙 갔다오실? 블루랑? 아냐 그거 갔다오기 좀 그래 난 불러가서 LX 있는지 보고 올까 어 넌 보고 와 넌 보고 오고 우리도 이제 봐 대미 소리낸다 대미 소리낸다 대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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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 abonn 바뀌어 근데 그냥 탈출이냐 나만 탈출하면 되는 거냐 그러면 세르 계속 그치, 절대 없지. 여기서 레이더 뜨는거 본적이 없냐? 레이더 소리가 났는데? 나 블루키거든? 왼쪽으로 돌아왔는데? 나 블루키인데 바로 옆에서 누가 레이더 장가는데? 어딨어? 현재 어딨어? 나 왼쪽으로 돌아왔어. 아 돌았어? 나 그냥 합류한다 글로? 현재 잡았어? 뛰는거 누가? 뛰는거 나 아니야. 나 뛰었어 지금. 싸운데 헷갈린다. 쏘는거 누구야 지금? 나 그린 반대. 나 그린 앞. 나 그린 앞. 그린, 야 뛰는거 누구야? 나 뭐야? 아이씨. 블랙 앞 했잖아. 아 나라고 했잖아요. 아이씨. 아이씨. 진정하시구요. 야 지금. 그린 앞. 그린 안에 있는 데가 지금 문제거든. 아니 나 한. 나 한. 조준하가 5초 기다렸어. 뛰는거 누구야 이러면서. 아 나라고 했잖아요. 사운드가 없지. 사운드. 이거 최술이 누구야? 나. 너네 아니지? 솔직히 태줘. 오케이. 안 들고 왔어? 어. 뛰는거 누가? 나. 오케이. 타내야지. 근데 진짜. 또락스에 싹 다 박았는데 너 참. 슬릭이라 다행이. 어 슬릭이라. 뛰는거 누가? 우리 아이가. 나 올라간다 얘네. 문 열었다. 나 올라간다. 문 열었다. 나 올라간다. 힘내원 포기. 나 온. 에이. 아아 아악. 사람 좀 많다 이거. 응 저거 문 닫아야 되는데 저거 나 이거 뒤로 돌아서 내가 왼쪽에서 볼까? 아니요 위험해 위험해 반대편에서 반대편에서 누워서 보거나 이래도 될 것 같은데 문만 닫으면 되는데 문 닫고 올게 야야야 조심해 조심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나 센티 타봐 나 센티 타봐 못 나오잖아 쟤네 사프탄 쪽 이렇게 아직까지 여기에 서야 돼? 쟤네 잡아야지 근데 개 돌아갈 수는 없잖아 저기로 어 뭐였지? 된다 문 열었다 문 열었다 오오오 뭐야 아 뭐야 야 쓰지 마 쓰지 마 뭐하는 거 너 너야? 나 죽을 뻔했어 야 야 핸드 피 1이야 나 야 너 왜 아 문 닫았다 했잖아 내가 시원해 왜 자꾸 뭐 팀킬해요 아니 몰랐어요 야 나 죽을 뻔했어 잠깐만 열크클 야 나 갑바 좀 가라 하겠다 네 걸로 갑바? 나 저기다 버려봤는데 어 그러니까 아까 보고 왔어 또 열렸어 아 나도 하지 않네 문 닫았다고 문 닫았어 문 닫았어? 문 닫고 열었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여행 잠시만 문 닫아 허리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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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이 없네 모르겠네 저네 뭐 나와 어차피 계속 하하하 띠봐도 존나 쐈는데 하하 치랄이야 진짜 아 상, 아 상. 상대 뭔가 튀어나온 것 처럼 봤어 쟤는 계속 쏘네 진짜 총.. 술탄이 일로 안오네 이쪽으로 깔고 하니까 딱 세니타로 깠다 와.. 어딨어? 아직 아직 그린 아직 그린 나왔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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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살피 나왔던 거기 수류탄 오.. 야.. 그린 트레이서야? 맞아 M80과 M61 그런거겠지 뭐 잡고 발걸이 문 열었다 다운 잡았어? 응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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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다운 더 있어 더 있어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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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4개 다운 와 올컬리 올컬리 몸 로킹 로킹 뭐야 정 나 로킹 할게 하나 더 힐링 안에 들어갔거든 두 명 있어 해 하 갑자기 이거 니가 잡은거지 그럴거에요 아 거기있는 아코바다 이거 니가 잡은거 어 흥고기랑 마스바레 어? 어 진짜 안 맞췄어? 한명 다이브를 못 쏘는데 처음 알았어 어 뭐야 한 명 죽었네? 야 다른 데도 죽었네 다른 팀도 있었네 요게 아니지 맞다 아니 안에 안쪽에 안쪽에 아 이리 안쪽에 어 창문 옆에 붙어져 죽은 애 한명있어 아 손슬릭이야? 합시다 두 사람으로 아니 슬릭 아니었냐? 아니 슬릭 아니었어 아 아코바 아코바 손슬릭 안가져서 다행이다 아코바 딸래와 있냐? 딸래와 있어 아니 왜 거기 술탄 있냐? 야 얘가 던지고 던질 때 내가 죽였어 어 어 아 아 아이씨 그래서 내가 벽에 둘 다 비겼어 아아 술탄 아오 뭐야 나 한 번 잡았네 어 아까 걔 어 얘가 한 번 잡았네 얘가 한 번 잡고 어 아 제가 얘도 아 근데 경부장이었네 얘 얘 얘기만 했네 물량이 다 좋겠는데 슬릭도 있지 않았냐? 어 크리즈리 어 크리즈리 여행이냐 수술이야? 나 안에 네 크리아 네 크리아 크리 나는 크리어야 크리아 크리아 라운드 신하네 아 크리? 차라리 깜짝을 버리자 깜짝은 돼 있는거야 크리아 크리즈리 크리즈리 저게 크리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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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고 간다고? 크리즈리 왜 다 빠야 저거 나 나 나 실화 아직 실화 안했어 크리즈리 islands 마이콘 도 도둑봐라 독회에 자리였고? 5천천원 같잖아 저거 상팔 아 그러네 이거 델포 지갑 아니구나? 어 될꺼 어 근데 2명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많냐? 거의 5인큰데 저거 다섯명 아니냐? 아니 네 명이었어 그 처음엔 니가 한 명 잡고 그리고 순재가 한 명 잡고 그리고 내가 안쪽에 있는 두 명 잡고 여기 한 명 적어 있었어 원래 폭 맞고 뒤진건가? 아닌데 우리 폭 안쪽으로 안갔잖아 그 안쪽에서 뒤진 애가 창문으로 사람있나 내밀었다가 뭐지? 레이더같은 애들한테 맞고 뒤졌겠지 같은팀인데 독트로 확인해보자 아까 창문에서 총소리 났잖아 오 키카드 있네? 정말 어디에? 아닌데 니가 아까 처음에 잡았잖아 내가 얘를 잡았어 어 같은팀 아니야 뭐가 아까 파시팅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어때? 아 아 빡해다 아 와 이렇게 파밍한게 언제 짝이냐 아 P90 이거 하래 하고 이거 하래 하고 내가 더 못하자마자 몰라요 이거 무슨 탄이야 5분씩 뿌리면 하지 않을까? 아저씨 이거 무슨 탄이에요? SS190 이거 P90 어 야 철소리 아 스캐브 죽었어? 아 나 넌 줄 알았어 순간적으로 아 X 됐네 아 X 갔네 아니 바로 앞에 있어 한마리 한마리야 한마리야? 바로 앞에 확실해? 어 오른쪽 오른쪽 거기 오른쪽 말고 철개 오른쪽 철개 오른쪽 어디 갔노? 어 어 에 이거 무대에 올릴 땐 레이더 몰려서 그런 거 같거든 주노 그냥 빨리 먹고 탈출해라 아 아 에반데 아 또락스 맞아 죽은 건 진짜 심각한데 아 심지어 5.45 PP탄이야 이게 어디갔어 아 이게 군낭지타 PP PP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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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아 뭐야 씨X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하하 야 씨X 어 어 오 오! 우와아 맞네 애들 없어갖고 몰리네 야 레시즈만 먹으라 어차피 레시즈가 가장 대단할거다 야 도장개결? 아까 버려왔지? 아 어디 어딨지? 걸어와요 설마? 나 탄창 어따 버렸지 아까 알갈이 했는데 아지는 집 안가네 나 가방 어따 버렸지? 그린 안에 그린 안에 그린 안에? 아 어? 왜? 어? 뛰어자 또 스키 아 뛰어졌네 후 맞은편 으아악 하아 씨발 야 이럴 때는 다 털었어 다 털었어 아 세발? 아 세발 탄창을 안 챙긴다고? 아 세발 안 챙겼네 아 이거 어떻게 챙기지? 버리자 아 이거 버려야 되나? 음 난 아저씨 탭 눌러 아저씨 화면 봐봐 가방 하고 먹어봐 잠깐만 잠깐만 아 됐다 버리고 아이케고는 챙길 수 있거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가방 열어봐야 아저씨 기다려봐 이것만 이것만 하고 진짜 그냥 싹 다 챙겨가네 가오팔 보딩 있는 거 빼고 행고기 가져가자 내 거 M4나 어 그래야 돼 어째 그래야 되고 캠 정리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 저 45짜리 버려 울라치 버리고 울라치 버리고 어 발소리 발소리 어? 발소리 발소리 나잖아 잠깐만 아 멈췄어 또 스캐보다 또 스캐보다 몰린다 몰린다 쟤가 어떻게 잡지? 아이씨 나 죽을 것 같은데 아 스캐보다 제일 무서워 나와 아 스캐보다 제일 무서워 나와 코라운드 버려야겠다 이 정도 파이밍을 어 왜 추워 오크의 딸에 버려 아니 근데 어차피 니 거 파이밍할 때 버리게 돼 있어 이거 40발 다 됐다 해야 돼 서바이밍 키트도 버리자 서바킬? 이렇게? 수류탄 던지고 차라리 진통자나 먹자 어 문 열었다 거기 열었다 철개 철개 열었다고? 철개 안에 있네 철개 하네 말소리 왜케 많아 아이씨 이 쪽으로 다 오는 아니야 저도 내 거 슬릭 챙겨 슬릭 어 슬릭 챙길 거야 챙길 거고 슬릭 도 챙기면 돼 어차피 서바이밍 키트 막 이런 거 버리고 하면 다 챙길 수 있을걸? 아 근데 시간이 많이 없을걸 탄 탄 탄 탄 시간을 아 하필 하필 저게 0이라서 하필 저게 0이라서 빡쳤다 아 하필 하필 아 저거 오더말이야 자꾸 애매하게 그냥 가서 때리는게 가장 편할거 같은데 아ben 해불 하필 철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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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와 저 아이씨 레이더 진짜 몇 개냐 한 5개? 레이버를 하면 돼? 루팅할까 그냥? 루팅해 그거 다 털었어 필요없어 이 가방은 일단 챙기고 혹시? 어 이걸로 루팅하게 그거 다 털었어 털었어 저 책까지 털었어 내 거 털면 아 근데 위험해가지고 한 번 내밀어봐? 문 닫아 차라리 죽은 거 같은데? 모르겠어 내 책 털어 이게 내가 어... 아 이게 니꺼고 이거는? 그게 아크파크 응 어? 안 쏘는데 두 명인데? 사진 끝에 패터리에요 이게? 패터리 다 덮시면 안 돼? 왜? 여기 있겠지? 라고팔에 있는거 빼고 오우 아 ㅅㅂ 얘도 없어서 죽었네 얘도 결국 가자 그냥 와 야 인내부턴 슬리기야 저거 이즈 이청으로 들고 있구나 지금 시작 사업배거리공 소고기 벗공 나 구절꺼 다 쁘릴 필요 없잖아 그냥 네사업팔도 버리고 다 엠포에 tenant이 없는게다 한 버로 HAM 내거 엠포도 그냥 섹бы 파츠를 빼라고? 마카롱 장전하는거 하지 않았나? 아 레이더 성enz 어 파츠 빼. 파츠 빼고 엘비티 안에도. 파츠리 빼라고? 파츠 빼고 엘비티 안에도. 어 키부타인가? 장전하는 생각 하지 않았냐? 어 레이더. 유리포. 키부타가 나를 내면서 퇴출하는 거 뭔지 않나봐. 퇴출 해본 적이 없어. 기회같은 키부타. 어떠지? 나 킬은 1키리인데 데뷔... 데뷔이 존난많이 더. 별거없고. 별거없네. LBT 이용을 하니까 차라리 엘비티 빼고. 조금 더 나잖아. 그래야 될 것 같긴 한데. 팩냅도 안에 넣어놓고. 여기야겠다. 이렇게 하고. 잠깐만 이거 그래. 웨이브 엔비를 꺼내줘. 이렇게 하고. 됐어. 다음에. 어 뺐는데? 뭐야? 게임이다. 괜찮은거였어. 뭐지? 이렇게 하고. 어. 탱탱 넣고. 음. 탱탱하고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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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그치. 여기까지 했어. 권총 하나. 권총 생기잖아. 권총 넣고. 근데 우리 중에 벚꽃 가방 있잖아요. 아 잠깐만. 아. 야 이거 잘하면은. 피고금 챙길 수 있어. 뭐같아. 피고금 못 챙길 수가 없을 것 같아. 야. 독점 몇개야? 아. 2, 3, 4, 4, 4, 4, 4, 5, 5, 5. 부숭 빼서 버리고. 앰프 챙기지 않지. 앰프는 안 챙겼대. 벚꽃 가방 챙겨서. 앰프 파츠 다 됐어. 아. 애매한데? 앰프 파츠 안 뺀거 같은데. 아니야. 뺐어. 뺐어. 뺐건데. 베엠에sta. 일단 세간을處 APSXz 탄을 ... 아. 놈이. 애매욕이. 넹욱이야. 될 것 같아 에피엘스X랑 버리고 터널에 탄창 고창 탄창 고창 에피엘스X랑 버리고 저거 힐링이 얼마가 없는데 재머리폼 버려주세요 아 뭐야 이거 튕겨야 되나? 아 근데 탄창이 비싸니까 에피엘스X랑 버리고 M6에 넣고 여기 꼽아야겠지? 꼽아야지 14발짜리 LPSX한테 넣자 아 이거 버리고 안쪽에 50발짜리 있는데 안쪽에 50발 있었는데 한 칸 남는데 아 이 카송비를 모르시네 카송비를 지금 그걸 생각할 때가 아니야 이거 가방 버리고 탈출해서 이거 두개 버리고 M80 버리고 과탑재 묻는거 비싸냐? 아니 몇천원 안해 이렇게 하고 차라리 수천브로 M80이 더 비쌀수도 돼 비싸 빨리 몇킬로냐? 84 어디로 나갔냐가 문제거든 이제 다 벌려가지고 카고 열렸어? 안 열린거 같은데 안 가요 안 가요 저길 루팅해보고 싶긴 한데 그냥 가요 그냥 가 야 슬립터 없으면 레전드인데 근데 슬립터도 먹기 애매하다 너무 많이 챙겼는데 가서 뭐 할건데 커스텀은 내가 그나마 잘하는거 같고 랩은 준호가 하는거 같아 요시간 치킨 사주면 남아 내가 랩을 오자 하는 이유는 다 있어 재밌거든 너만 나가자 너만 탈출하거든 그래? 나 랩 가서 탈출해본적이 난 없어 거의 최근 들어서 최근 한 두달 들어서 없는거 같아 김킬은 많이 한거 같은데 랩에서 나 랩께 당할뻔했잖아 나도 당할뻔했잖아 옛날에 거기서 한 번 했잖아 그 그 뭐지? 그 알람실이니까 그래도 아직 원장이 따라가려면 멀었지 여기? 일단 초반이었잖아 그건 맞지 그래서 위에 있다 했는데 니가 갑자기 왼쪽에서 나가가지고 상대인줄 알고 쐈는데 아 벌릴거 같은데 레이더도 밀려도 나 탈출하니까 뭐야 여기 아까 아래 한 번 더 좋아했지 않냐 아아 맛있어보여 한 번 봐봐 한 마리 있잖아 여기 아 근데 굳이 걔 어색을 떨려면 내려왔어야 돼 아 아 프리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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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가자 쟤 먹을거도 없었대 공간도 없잖아 네 제발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엄청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geleá co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